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오늘은 에이리언 커버넌트에 등장한 새로운 에이리언 네오모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고편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네오모프는 극중의 충격적인 탄생 장면을 보여주었지만 그것 외에는 딱히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프로메테우스에서 디컨이 나왔던 것처럼 이렇다 할 활약을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주얼만큼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탄생 과정부터 알아봅시다. 행성에 존재했던 식물이 검은 액체에 의해 변이 되어 탄생한 걸로 알고 있었지만 데이빗이 실험을 통해 만들어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세한 연구 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실험을 통해 탄생되었다는 게 언뜻 보여지긴 합니다. 실험실에 박제되어 있는 실험체를 보면 네오모프랑 매우 흡사합니다. 아마 행성의 동물들을 감염시켜 네오모프를 탄생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네오모프들이 탄생하면서 행성의 생명체들이 멸종한 걸로 추측됩니다. 네오모프는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버섯의 포자가 신체 내부로 들어가면서 숙주를 감염시킵니다. 감염이라기보다는 기생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감염자가 거의 좀비처럼 변화했으니까요. 순식간에 커지는 거 보면 엄청난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태어날 때는 체스터버스터가 아닌 등을 뚫고 나오거나 입으로 나왔습니다. 제노모프와는 틀리게 작지만 모든 형태를 갖춘 상태로 태어납니다. 프로토모프도 제노모프와 틀리게 모든 형태를 갖춘 상태로 태어나죠. 네오모프를 이종교배 실험으로 프로토모프를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쇼 박사도 실험체가 된 거죠. 생김새를 살펴보겠는데요. 뿔의 형태를 보면 디컨과 매우 흡사합니다. 검은 액체에 의해 변형된 생물체라 그런지 비슷한 모습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아래부터는 프로토모프와 비슷한데 인간의 뼈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이건 인간을 기반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눈이 없는 것도 모두 같습니다. 에일리언4에 나오는 뉴본의 에일리언을 제외하면 모든 에일리언은 눈이 없습니다. 네오모프를 이종교배 실험으로 프로토모프를 만들었으니 혼날 제노모프의 조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초기 컨셉 아트는 프로토모프와 비슷하게 만들 계획이었지만 조금 이질적인 느낌의 에일리언을 만든 건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파괴력을 한번 보겠는데요. 네오모프는 인간을 사냥해 시체를 먹습니다. 사륙을 위해 태어난 제노모프랑은 다르게 야생동물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노모프의 범흥가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만으로 사람의 턱을 박살내버리고 강력한 턱으로 순식간에 인간을 제압하기도 하죠. 그리고 특이한 생김새가 더욱더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알던 제노모프랑은 틀리게 태어나자마자 바로 인간을 공격합니다. 제노모프 탄생과정보다 더 간단하게 네오모프가 탄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생명체가 많은 곳에서 버섯의 포자가 퍼진다면 순식간에 많은 생명체들이 감염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감염된 사실조차 알 수가 없죠. 페이스 어거가 얼굴에 붙은 것도 아니니까요. 번식력과 파괴력만 놓고 본다면 제노모프를 능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데이빗이 그런 네오모프 대신 프로토모프를 선택한 건 퀸을 통하여 군집사회를 만들어 더욱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외국 포럼에서는 후속작에 네오모프가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원작 소설 커버넌트에는 네오모프랑 프로토모프가 싸우는 진도 있습니다. 스토리 진행상 프로토모프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이런 설정도 영화에서 연출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네오모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패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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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